발, 꾸러, 소리 식용목 족제비과의 동물로 라텔이라고도 불린다 터널을 파기 쉬운 구릉지대를 좋아하며 아프리카 전역, 중동, 인도 등 다양하게 서식한다 몸 길이는 60cm, 몸무게 10kg 정도이고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제일 겁없는 동물로 선정되었는데 쬐그맣고 귀여운 외모와는 달리 자기보다 더 큰 하이에나 사자한테도 선빵을 갈긴다 지능이 매우 높아서 자물쇠를 손톱으로 풀어버리거나 이빨로 나무를 갈아 열쇠를 만들어 보호소 케이지를 탈출한다 는 전설이 있다 미칠 듯한 독 내성을 가지고 있어서 전갈, 독거미, 뭐 지네, 독사 이런 애들은 다이다이 깨면 벌꾸리가 다 반으로 죽인다 벌집에 환장하기 때문에 벌들이 매일 자기 전에 빨간 펜으로 이름 한 번씩 쓴다고 한다 아무튼 성격이 하도 지랄맞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초식동물의 생식기를 물기도 하고 얘는 스컹크마냥 냄새도 나기 때문에 맹수들도 가성비를 따져서 사냥을 거의 안 한다 짱!